히토미가 어렸을 때, 초등학교 때 치어리딩 했었어? 6년 동안 배우고 있었어요. 6년 동안? 그거 한번 볼까? 덤블링을 할 수 있어? 오늘은 니네 위해서 준비해봤는데 보여드릴까? 치어리딩? 응. 야, 보자! 온라인 투기장! 야, 일본 궁금하네. 우리나라는 그 대기로 맞춰서 하는데. 음악 주세요! 국제 열렬. 잘한다. 야 맨날 수분이 형이라는 거 보면 귀여운 거구나. 아 귀여운 거구나. 강국 꾸진 스타일. 어 강국. 일본 스타일. 니가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. 여기 옆에 있어. 센터 센터. 힙이 싼 거 같은데. 강국 꾸진 스타일. 강국 꾸진 스타일. 강국 꾸진 스타일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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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진짜. 진짜. 일본 스타일하고 한국 스타일하고 조금 달라요? 이런 거는 없어. 이런 거는 없어. 그렇지. 근데 그러면 일본은.